이게 뭐냐고? 이거 왜 이렇게 세워졌냐고 안녕하세요 하얀, 채다입니다 오늘은 강릉에서 렌트카를 빌릴건데요 운전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? 한 3번이요 제 목숨은 소중하니까 그냥 알아서 지켜주겠죠? 사람을 좀 잘 믿는건가? 씻어야겠는데? 아니야 스마트키 오 열렸다 일단 로닝을 한번 열어볼까요? 안 열렸는데? 렌전벤트 매시구요 자 간다 조심해 간다 뭐하지? 일단 숙소에 가서 일반 도로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도로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브리그 다 끝쪽 이거, 이거 내리러가서 방금 무슨 일 있었던거죠? 정말 이거 오케이, 완벽한 카메라 같지? 너무 좋은데 그냥 개쁘 저펄라 떨린다 여기 펀칭대 있어? 왜 이렇게 안보여? 이거? 언니랑 안 맞는거 아니야? 꼼꼼해요 주차도 잘해요 이렇게 바로 주차까지 시도하는 첫 600m 주행을? 아무런 불안함이 없달까? 아래가 너무 지금 사람을 잘 믿나? 너 너무 잘 믿어 아까 풍경이랑 좀 찍어주십쇼 막막힌 도로 더러운 창문 좀 찢을 수가 저기 30km여서 저기여야 돼 경희지 부근입니다. 다음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경희지 부근이 뭘 벌써 다음 목적지로 안내해 지금 우린 사퇴를 못했는데 와 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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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돌린다 오 맛있습니다 스모스 배고픈디 진짜? 나 이따 빨리 그렇게 먹어야지 언니 무슨거 그렇게 먹었어? 팥이랑 고구마 고구마가 더 맛있어 고구마 그렇게 개맛이는데 진짜 아니 이게 뭐냐고 이거 왜 이렇게 세워졌냐고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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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웃지마 하하하하 아아! 아아아아아아아아 서서 운전하는 줄 아네 제대한만 운전 협조 있어? 운전 번호 딸 때 끝! 왜 이렇게 헨드를 돌려놓는 거 데려? 내리자 창설이 만나서 그랬지? 대충 달리는... 약 3백미터 앞 좌회전입니다. 300미터 앞 좌회전에 이렇게 빨리 깜빡이 막히고 이만큼을 간다고? 조용히 해. 갈 길이 꼭 빨리. 유턴하는 줄 알겠다. 약 3백미터 앞 좌회전입니다. 내수부터 또 캐고 가야지. 나 머리 감힐 거야. 남왕진 해변. 무사 도착. 저희가 빌린 오늘의 두 번째 차량. 차선 잘 맞나면 확인해 줄래? 나 이러고 가야 되는 거야? 네. 중차가 더 괜찮아진 것 같아. 딱딱. 버스. 버스 사이에 있을 때 제일 무서워. 좀 압축 낼 수 있어. 컷. 야, 300미터. 잠시만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또 살고 싶어. 우리 안기는 한 2,300미터 전부터 깜빡이를 타고 있는 겁니다. 잠시 후. 진짜는 아직 더 멀리서 못할까? 진짜 잘 봐. 진짜 잘 봐. 진짜 잘 봐. 근데 이제는 트럭토를 가야돼. 압축하에 버릴게. 안 돼. 진짜 잘 봐. 아직 나 적응 안 됐단 말이야. 안쪽 하나만 더 압아봐. 진짜 잘 봐. 진짜 잘 봐. 진짜 잘 봐. 원래 운전은 자기 프리스대로만. 나 안 돼. 잘 봐. 안 돼. 나 죽으면 안 돼. 와, 잘한다 너. 차원 안 돼. 참 있겠다. 가야야. 렛츠고. 라인 봐주라. 나 여기 오른쪽 시원하게 긁어먹을 거라. 아니야, 완전 넓어. 완전 괜찮아. 아주 산지. 아름다워요. 꼬부랑길을 운전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? 하핫. 하핫. 근데 진짜 꼬부랑꼬부랑 나지? 꼬부랑꼬부랑. 폭력발전기. 엄청 커다랗죠? 저거 돌아갈 때 보면. 엄청 당연입니다. 저거 돌아갈 때 보면. 엄청 당연입니다. 저거 돌아갈 때 보면. 저거 돌아갈 때 보면. 한 대 맞고 날아갈 것 같아. 왜 창문을 닫고 계시죠? 하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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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? 천천히 밟아. 고oor. 하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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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렜OM. 포로 couldges steady caocomop. 저거 과수 큐부가. 나의 많이냐? 이제 좀 생각 Mia. 하핫. sel한 멤버로 보러 eller今天的 집 order, 공개 может быть lazier. 수일Com. 소화 Nina believecet. 하핫. 하핫. 나의 이ramer에 할ну는 상담. 한 미래. 결국 내린다 아 뭐야 이거 실격 아니냐고 오셨다 오셨다 설마 저 뒷창문 언니가 이거지 오셨다 왜 뒷창문이 저렇게 뺏거리냐 오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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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핀 끝 숲이다 숲이다 영원히 먹는 식빵 식빵 맛있어 식빵 맞지맞아요 고소코로 타봤는가? 어 추억이 맞지 오 내 몸에서 죽을 것 같아 이제 지금부터 죽을 수도 있어 같이 좀 긴장해 가는 길에 가더라도 50kg 50kg 와 50kg 50kg 짠짠 내가 칠게 짠짠 무사히 돌게이트 통화 이 정도로 다 타고 왔습니다 박수 무사히 따라왔어요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사아야 안녕 안녕